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때 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이상희 위원 먼저 하시고 김현희 위원 하시고 김현희 위원님 계십니까? 네. 7분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로이트젤론까지 이야기하시고 MBC까지 언급하시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런 언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참고인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민주당 추천이시죠?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입니다. 아, 문재인 정부. 네. 그러니까 추천이 정확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입니다. 네, 대통령 추천이시고 양력을 보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사 그다음에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하셨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제가 몰랐어요. 1984년에 해직 언론인들이 세운 언론운동 단체이고요.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한국방송관공진흥공사 이사를 하셨네요? 네. 이건 언제쯤이십니까?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근무했는 연도를 기억 못하신가 아닙니까? 네. 아마 19년부터 2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워낙 많은 일을 해와서 코바코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늘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 등등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친밀한 관계가 있으신 건 맞네요.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 대해서 누구보다 비판적입니다. 언론관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네? 언론관이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저도 방송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물론 언론을 꼭 전공하였다 해서 방송 심의한다, 언론을 심의한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과정에서 이 참고인이 어떠한 레코드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우리가 참고인의 진술을 말씀을 쭉 듣고 과연 저 말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이 편향되게 비추기 쉽기 때문에 제가 불러서 우리 참고인께서 어떤 레코드를 갖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긴급심의의 신속심의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번 근무하실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심의는 어떤 요건에서 심의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피해자나 희생자들의 인권이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크다거나 했을 때 정말 긴급 파악의 주치가 필요할 때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긴급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긴급심의와 신속심의에 대한 요건 규정은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인권이라든가 등등의 중대한 참사에 있어서 기준을 둘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국민적 정서라든가 또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긴급심의와 신속심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해촉 사유가 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규정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까? 해촉 사유가 회의 진행 방해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두 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의 방해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모르는 그런 해촉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회의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 회의 방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글쎄요. 손바닥에 마주쳐서 박수 낳는다는 게 세상이 진리인데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어떤 행위가 회의 진행 방해인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송심의위원회로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한때 같이 심의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횟수가 중요하다 보십니까? 내용의 본질이 중요하다 보십니까? 무엇의 횟수와 무엇의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쓰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들었다. 특정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계에서도 그러한 어떤 얘기를 하셨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회수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질? 횟수와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김호준 아시죠? 네? 김호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자주 들으셨죠? 안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호준 씨의 방송을 듣지 않고요. 방송심의위에 필요할 때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의의 요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보도라든가 이런 거 느끼지 못했습니까? 들으셨다고 할 때?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방송심의위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해소가 중요하고 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도 심의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부에서 어느 언론이 더 특정으로 많이 하고 어느 정부에서 어느 특정 언론이 좀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정치권에 늘 이상 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균형감을 정치가 또는 언론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고인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이 아주 경사되고 아주 편중되고 아주 언론 장악의 음모로 비춰질까봐 제가 이 참고인을 불러서 그런 어떤 관념을 제가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참고인 조사를 했고 참고인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참고인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